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지호입니다.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물리학 2 문제 1번 문제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원자 모형에 의하면 전자는 원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확률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오비탈 이론을 말하는 거죠. 궤도 함수를 슈레딩거가 오비탈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원자 모형은 전자의 위치 그리고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시킨다. 이건 지식형이니까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왜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 스튜디오 불을 켜놨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만약에 불을 끄면 깜깜하게 안 보이겠죠. 그래서 어떤 물체를 관찰하려면 불을 켜서 그 광자가 나한테 반사해서 나가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광자를 측정해서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다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전자 같은 경우는 너무 작은 입자기 때문에 광자를 맞으면 튀어나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운동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광자를 맞는 순간 운동량이 달라져요. 그러면 광자가 여기 딱 도착했을 때 전자는 이미 다른 쪽으로 가 있다.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바로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내가 위치를 확인하려고 광자를 던지는 순간에 그걸 맞는 순간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불확실하다라는 개념이죠.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대학 가셔서 진짜 현대물리학을 심도있게 공부한다면 더 재미있는 내용이 많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텅 빈 우주공간에서 이 우주선이 위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광원에서 쏜 빛이 아래로 휘어졌습니다. 그러면 관속력이 아래쪽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빛이 직진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물체가 위쪽으로 가속운동을 하면 실제로 위쪽에서 출발한 빛이 도착할 때는 아래쪽에 도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빛도 휜다. 굉장히 강한 중력이 있는 공간에서 빛도 휜다. 등가 원리에 의해서 빛이 휘는 공간에서는 질량을 가진 입자도 힘을 받게 되는데 그 힘을 관속력이라고 하고 가속도, 전체 개의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의 가속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동일한 크기의 가속도에다가 물체의 질량을 곱하면 관속력이 됩니다. 우주선의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다. 그렇죠. 위쪽으로 가속했기 때문에 안쪽에서 아래쪽으로 관속력을 받으면서 빛도 아래쪽으로 휘고 우주인, 질량을 가진 입자도 아래쪽으로 관속력을 받게 됩니다. 관속력의 방향은 우주선의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죠. 관속력은 반대 방향이다. 가속도와 반대 방향이다. 그 다음에 우주선의 가속도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이 휘겠죠. 더 큰 힘을 받을 거고 질량을 가진 입자는 우주선이 더 빨리 가속하면 더 아래쪽으로 도착하게 될 테니까 더 많이 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답은 AC, 4번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지식형 문제였고요. 3번부터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출발할 때 45도라면은 X축 방향 속도와 Y축 방향 속도가 동일하다는 거죠. 각각 V0라고 해보면 실제 전체 속도는 루트의 V0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던졌을 때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될 거고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X축 방향 속도만 갖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M V0 제곱이니까 이거의 딱 절반이 되겠네요. 자, 2분의 1 이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만족하면서 타원 궤도를 돌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0력 역할을 하는 게 만유인력이 90력 역할을 하겠죠. R 제곱분의 G라지 M 스몰 M 만유인력이 90력 역할을 한다. 질량 똑같으니까 지우고 R 하나 있으니까 지우고 속도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 속도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빠르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쪽에서는 빨리 돌고요. 멀리 있는 쪽에서는 느리게 돌겠죠. 그래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이 같으려면 먼 곳에서는 조금만 돌아야겠죠. 반지름이 길기 때문에 기역, 위성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그쵸? 속력이 가까울수록 큽니다. 위성이 B에서 C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 공전 주기가 T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절반으로 나눠보면 A에서부터 B까지 B에서부터 A까지 이게 2분의 T 2분의 T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면적을 한번 그려볼게요. C까지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라인을 몇 개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B에서 C로 가는 동안은 이 면적만큼 가겠죠. 자, 이 면적이랑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면적 똑같죠. 면적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면적 똑같죠. 근데 C에서 A로 갈 때는 이만큼의 면적이 더 있기 때문에 면적 속도 일정 법칙에 따르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면적을 가고 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면적을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면적을 쓸고 가는 C에서 A까지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B에서 C까지는 4분의 T보다 작다. 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전체가 2분의 T인데 얘는 4분의 T보다 여기가 4분의 T보다 크고 여긴 4분의 T보다 작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디귿번 중력의 크기는 C랑 A에서 가까운 쪽에서 크죠. 중력 만유인력 말하는 건데 가까운 쪽에서 크다. 자, 그래서 답은 기역만 맞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